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기타는 Fender American Standard 60주년 기념 모델입니다. 이 친구가 14년식 인데요. 60주년을 기념을 해서 나온 모델이죠. 그래서 하드케이스가 조금 일반적인 것보다 좀 틀리고요. 기본 22플랫에 3톤 썸버스텔 로즈우드 지판입니다. 이 친구는 특이한 점이 픽업이 오공팩, 커스텀샷 픽업이 들어간 모델이죠. 이 당시 연식 때만 이렇게 보시면은 커스텀샷 픽업이 들어가서 소리가 일반 스탠드라 그렇게 되죠. 페어플레이트 60주년 기념 로고가 장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아주 Fender American Standard 중에서 수상같이 되어 있고 가성비 아주 끝판왕 Fender 스트레스였습니다. Fender 60주년 기념 모델이었습니다.